지금은 정자이에서 이 바다 풍경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바람이 많이 보네요. 우리 딸하고 둘이 면수째 나와서 은행 일주일 보고 정자이에 앉아서 바다 풍경, 바다닉새 같은 사진을 찍을게요. 아, 여유롭죠? 아무 때나 밭일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바다고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참 바다하고 이렇게 농지가 있는 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경치도 좋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이 해주류들이 이렇게 신선하구요. 이게 다 처리하고 집에 가지... 그렇다고 또한 이 해주류들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